우리 로운이 아빠 차 탔어요 자세 좋아요 편한가봐요 로운이 편해? 응? 아빤 여기있고 차 내고 안녕 로운아 로운 여깄데 에어컨 로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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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인데 여기 너무 미친 짠 로운아 자세 너무 편한거 아니야? 자 따뜻하게 뒤로 들을 수 있는데 안 들어도 돼 얘도 더워 얘 옷 내가 이거 바지 안에 기모 입었잖아 로운아 아 아빠 아빠 어딨어 너 지금 뭐 탔어요? 로운아 지금 뭐 탔어요? 잠도 안 자고? 편하지? 응